가정예배 에베소서 주님이 꿈꾸신 교회 코로나19로 교회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됐습니다. 교회란 무엇이며, 성도란 누구이고, 가정과 사회 속에서 교회인다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을 에베소서에서 찾습니다. 에베소서가 보여주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바라보며 교회의 능력을 회복하고, 우리 가정이 부흥하길 꿈꿉니다. 주 안에 살아오는 성도 여러분,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한날, 또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절이 지나고 주일이 지난 월요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고단함을 씻어주시고, 이 한날도 승리케 하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말미야마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도 민족의 차별, 인종의 차별을 극복해야 되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화목해 하셨던 그 말씀을 나누어 드렸죠. 지난 시간에 아주 중요한 내용 한 번 더 복습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제목부터 쓰겠습니다. 평안의 공동체. 교회는 평안의 공동체가 돼야 되죠. 그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평안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 에베소서 2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은요. 개교회와 공교회라는 개념입니다. 개교회란 우리의 부전교회 같은 하나하나의 교회를 말하고요. 공교회란 전세계에 흩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의 머리로 삼은 모든 교회가 하나의 교회라는 거죠. 이 공교회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내 교회만 생각하지 않고 전체 교회의 유익을 생각하게 돼 있고 또 전체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만물을 통일하시는 일과 또 이 땅의 결핍을 채워주시는 충만케 하는 일. 그 충만케 하는 일은 첫 번째가 보금전파고 두 번째가 사랑의 섬김이고 세 번째가 소금과 빛으로 부패한 세상을 변역시키는 거죠. 이것으로 충만케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지 않은 이 공교회의식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공교회란 헬라 말로 해, 명사 앞에는 관사를 꼭 붙이니까요. 해, 여성명사 앞에 붙이는 정관사입니다. 여성형 정관사죠. 카톨릭 코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가 여성명사죠. 에클레시아, 카톨릭 코스. 이게 공의 의미고요. 이것이 교회의 의미입니다. 카톨릭 코스는 공적인 의미고 에클레시아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공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의 공회를 믿사오며 이 뜻이 되는 거죠. 카톨릭 코스라는 단어는 카타와 홀로스입니다. 이 두 단어의 합성어라는 얘기를 드렸죠. 카타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그리고 홀로스는 영어의 호울이 여기서 나왔는데 전부라는 얘기죠. 그래서 카타 홀로스, 카톨릭 코스는 어떤 뜻이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전부. 아주 전부를 말하는데 철저한 전부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카톨릭 코스를 이해하면 좋겠죠. 이 카톨릭 코스가 영어의 캐톨릭이죠. 그래서 카톨릭 코스, 에클레시아, 공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구상에 있는 진짜 교회는 다 형제고 한 몸이고 하나라는 얘기죠. 하나다. 그럼 진짜 교회가 뭐냐? 진짜 교회의 기준은 뭡니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럼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닌 교회도 있느냐? 있다는 거죠. 뭐 이단교회, 교주가 머리가 된 거죠. 또 하나는 천주교가 문제가 저는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천주교의 문제는 뭡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 invisible church, 보이지 않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 보이는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럼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프로테스탄트가 말하는, 신교가 말하는 교회는 뭡니까? 공교회는 무엇입니까? 보이는 교회의 머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교회의 머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죠. 이것이 올바른 공교회 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모든 교회의 머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교회라면 우리는 그 교회들과는 하나의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공교회의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공교회의식. 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교회 연합이 가능하고 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일에 전 세계의 교회가 하나의 힘을 모을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 공교회의식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본문을 보십시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이방인에게도 평안을 전해주었다는 얘기죠. 우리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무시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다는 거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우리 유대인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말미야마 예수님으로 말미야마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의 몸, 하나의 새 인류, 하나의 새로운 신앙 공동체로서 공교회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안, 피스를 피스메이커가 되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오늘도 계속해서 성경은 또 우리 하나님은 또 우리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민족적 차별, 인종적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걸 좁히면 가정이나 교회나 일터나 학교에서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차별이 없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오래된 사람, 새로운 사람, 차별 없이 많이 가진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또 많이 배운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차별이 없이 하나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연합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시청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가정과 일터에서도 이런 기본 정신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우리 자녀들도 학교 안에서 왕따 당하는 친구가 있으면 여러분이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이 좋은 짝이 되어주셔서 그 친구가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다면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이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피스메이커가 되셔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을 허물어 버리셨던 것처럼 저희도 그런 삶을 가정과 그리고 학교와 일터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이런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한 날도 이 말씀을 실천하고 신종하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